안녕하세요. 찻쌈티비 란입니다. 간밤에 구독자분께 메일이 왔습니다. 모 채널에서 시속 160킬러로 배터리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달리는 주행거리 테스트를 했는데 EV6가 꼴등을 했다, 화가 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해당 영상은 말만 들어도 시간이 아까운 영상이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 함께 보내주신 최종 결과감만 봤습니다. EV6가 200킬러, 벤츠 EQS가 300, ID.4가 226, 폴스타가 245, 아이오닉6가 271, 뭐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EV6가 꼴등 많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찻쌈티비란, 자 장난 좀 쳐봤구요. 자 이제 제가 팩트를 기반으로 EV6 입장에서 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60킬러로 배터리가 모두 떨어질 때까지 아니 160킬러로 잠시나마 달리는 것은 아우토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입니다. 오히려 폐차할 때까지 시속 160킬러를 계기판에 찍어볼 차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없는 시험입니다. 추가로 이 테스트는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결과에 대한 예상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디자인의 공기저항과 관련된 cd값, 배터리 사이즈, 그리고 차량의 저고속 전비 세팅 특성을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동차가 받는 공기저항은 속도의 2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저항은 2배씩 더 커진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공기저항 개수가 그리 나쁘지 않은 EV6지만 0.2에 근접하는 타 차량들 대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공기저항은 시속 20킬러 아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구요. 속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저항 개수가 높은 차에게는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공기저항 개수를 얻으면 디자인이 좋지 않아지는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통상 공기저항 개수는 물방울 모양에서 최저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EQS나 아이오닉6 디자인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네요. 두번째는 배터리 사이즈인데요. 뭐 이건 말씀 안드려도 다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크면 차는 더 비싸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저고속전비 세팅 특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데이터로 알려지지 않아서 직접 타봐야 하는데요. 기존에 제가 폴스타2 리뷰를 드리면서 고속전비가 EV6보다 좋다고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폴스타2는 시내 전비가 좋지 않습니다. EV6는 시속 100킬로가 넘어가면 전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EV6로 1회 충전되고 600킬로 왕복을 달성했을 때도 105킬로로 반자율 세팅을 하고 정체가 많은 명절 도로 환경에 맞춰 달렸었는데요. 사실 이건 명절 정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EV6는 실용 영역 그러니까 0에서 100킬로 주행에 특화된 차량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자 분이시라면 추월할 때 잠깐 120, 130 정도 이용하시는 것 외엔 거의 다 0에서 100킬로 구간을 이용하실 텐데요. 만약 해당 구간으로 실용 영역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EV6의 전비는 순위권에 둘 수 있을 겁니다. 네번째는 EV6는 4륜 20인치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 경우 휠 1인치가 올라갈 때마다 약 8%의 전비 하락 그리고 4륜 적용 시엔 약 10% 정도 전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4륜 20인치의 EV6는 2륜 19인치 테스트가 가능함에도 최악의 조건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된 겁니다. 18인치 2륜인 아이오닉6 대비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되겠네요. 자 끝으로 다섯번째는 해외 실사용 환경 테스트 결과입니다. 해외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1000킬로를 달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제작되는 컨텐츠구요. 여기에는 충전 시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이 테스트에서 EV6 사료는 9시간 55분을 기록했구요. 2륜인 ID4보다는 40분, 폴스타투보다는 45분가량 더 빠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테스트를 다 같은 2륜 조건으로 바꾼다면 어떤 차가 골등이 될까요? 자 당연히 ID4가 골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는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조금 더 멀리 간다 하더라도 충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면 의미가 없겠죠. 자 이렇게 정리드리고 보니 모든 조건이 EV6에 분리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더 이상 실용가치 없는 테스트에 기분 상하지 마시구요. 실사용 영역을 위해 개발된 예쁘게 생긴 EV6 앞으로도 아끼면서 잘 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찻쌈티비 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